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2를 맡은 이이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농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응용해서 용매가 아닌 용액이 되었을 때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묽은 용액의 성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같이 했었던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액인데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용매와 용질이 서로 혼합되어서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균일한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용액이 갖고 있는 특성을 알아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증기압력 내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증기압력이 뭐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원래 개정되기 전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요. 학생들에게 기체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액체 파트에서 이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용액 파트에 와서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자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증기압력에 해당하는 파트가 저 뒤에 나중에 맨 뒤에 보면 우리 상평형 용액평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얘들아 이건 이러니까 왜요? 라고는 할 수 없어서 선생님이 이 증기압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짧게 좀 설명해 주고 그 본질적인 현상이 되겠죠.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기압력입니다. 그러면 말뜻만 보세요.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그렇죠. 자 어떠한 상황이냐면 일정한 온도.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를 넣어둡니다. 액체를 넣어뒀어요. 그럼 그 액체가 어떻게 되려고 하죠? 기화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내는 증발하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 윗 영역에 있어서 기체 입자들이 서로 많아지면 기체 입자들끼리 서로 충돌합니다. 충돌하면서 그들 사이가 서로 엉켜서 다시금 응축되어서 뚝 떨어지게 되는 응축 속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같아진 거예요. 시간당 입자수. 지금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학교 교과서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교과서인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일반화학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액체가 기체 입자로 날아가고 있죠. 시간당 입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베이퍼 즉 베이퍼가 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증기들이 서로 만나서 만나서 뭉쳐서 다시금 들어오게 되는 거 따라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보시면 그 표면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증발 속도와 자 그 다음 뭐야? 응축 속도 혹은 응결 속도라고 하는 일반화학책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무슨 상태? 움직임이 평형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게 되면 그때 이들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증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 네. 자 그러한 상태일 때 문제 뭐야? 그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 그때 증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압력을 뭐라고 한다? 증기 압력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증기 압력이 큽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도 가능하냐면 저 증발하기 쉬운 녀석이에요. 자 증발하기 쉽습니까? 네. 그러면요. 저는요. 좀 더 휘발성이 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아이는요. 얘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비교적 약합니다. 라고도 볼 수 있다는 뜻. 자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랑 저 뒤에 가서 화학평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도 증기 압력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증기 압력 측정해야죠. 네. 측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증기 압력이 측정에 관련돼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린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졌으니까 어떻게 얻어졌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밀폐된 이런 플라스크 안에서요. 자 지금 여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죠. 수은 기둥이에요. 수은 기둥. 밀폐된 플라스크의 내부에 일단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의 압력은 얼마? 1기압이죠. 1기압이기 때문에 1기압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수은주의 높이 차 760mm HG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줘야 돼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액체의 고유한 증기압력을 측정하고 싶은 거니까. 자 진공펌프 장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진공펌프 장치로 뽑아냅니다. 뽑아내게 되면 이 안에는 무엇이? 그렇죠. 진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진공 상태이다 보니까 수은주의 높이 차 벌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았었죠. 자 수은주의 높이 차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진공 상태에서 누구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주입할 액체. 즉 나는 그 액체의 고유한 증기압력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니 코크를 열어서 내가 주입하고자 하는 액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표면에서 이들은 무엇이? 그렇죠.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증기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증발 속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자 더불어서 이들은 증기 입자들이 다시금 응축되어서도 들어올 것입니다. 즉 응축 속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자 문제는 뭐야? 이러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진 상태 다시 말해서 무슨 상태? 움직임이 평형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때 벌어지는 수은주의 높이 차이가 그 액체의 고유한 무엇이다? 증기압력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자 액체의 증기압력은요. 현재 이 세팅이 되어 있는 온도와 현재 나한테 넣어져 있는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것이지 자 꼭 알아두세요. 액체의 양과는 무관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서 성을 설명해 주게 돼요. 어쨌든 적어둡시다. 내가 현재 나는 T도시에서 이 실험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에서 액체 A라는 액체를 했어요. 좋아. 그러면 그 액체의 A가 T도시에서 나타내는 증기압력은 고유한 값으로 과학자들이입니다. 구해놓은 값인 거예요. 그 액체를 내가 현재 100mm 하든 200mm 하든 주어져 있는 조건이 똑같으면 온도가 동일하고 액체의 종류만 동일하다면 그 양에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증기압력 배웠으니까요.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증기압력 내림이 뭐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물만 있어요. 물 자 그 다음에 설탕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과 설탕물이 놓여져 있을 때 그 표면에서 증발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더 수월할까요? 물? 설탕물? 설탕물 속에 누가 있죠? 설탕이라고 하는 용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증기압력 내림에 대한 뜻이 뭐냐. 일정한 온도에서요. 네, 휘발성 용질 아닙니다.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경우 네, 그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진다. 당연히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델타 P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더 낮아졌습니다. 네,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면 그것이 결국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의 증기압이 됐을 때 그만큼 더 낮아졌어요. 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기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용매와 용액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용매만 보세요. 용매는 표면에 누구 방해권 없어요. 그냥 용매 그 액체 그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증발할 것이고 응축되어 들어올 것이고 내가 자유자재롭게 마음껏 날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용액을 보세요. 용액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뚫고 날아가고 싶어요. 표면에서. 그런데 용질 입자가 표면에 놓여질 수 있어요. 용질 입자가 표면에 놓여지면 그 장소는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혔죠. 그래서 용매 입장에서 보자면 이 표면 증발할 수 있는 표면적을 용질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날아가지 못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용액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용질과 용매의 균일한 혼합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서로 잘 섞이는 것을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 용질이에요. 제 용매에요. 야 가지마. 너랑 나랑 우리 붙어있자. 라고 합니다.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용매가 날아가는 것을 용질이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잡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자 일반적으로 다양한 그림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잘 나오죠. 자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력에 있어서의 비교를 살펴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요. 순수한 물을 준비해놓고 설탕물을 준비해둡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순수한 물과 설탕물을 넣은 플라스크를 수온이 들어있는 유리관으로 연결을 해서 양쪽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같게 맞춘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 왼쪽을 보세요. 물분자. 얘네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증발되고 웅축돼서 증발속도 웅축속도 서로 같아져 있는 동적 평형상태가 돼서 그때 증기들이 나타내는 압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설탕물의 표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방해하건 어찌 되었건 설탕물에도 물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물 입자가 증발하고 웅축되어서 그 올라가 그 속도가 서로 같아져 있을 때의 그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좀 전에 봤었던 증기압력이 더 낮아지는 그 요인들에 의해서 자 이들의 높이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느냐 훨씬 더 물의 증기압력이 크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용액의 증기압력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차이만큼이 수은의 높이 기둥 차이 얼마만큼으로 h만큼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증발된 속도를 한번 봅시다 증발된 속도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시간당 입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설탕물은 아까와 같은 이야기 표면에서 설탕분자가 방해하는 요소 그 다음 설탕분자가 용매 날아가지마라고 잡고 있는 인력의 요소 그러한 요소로 인해서 증발 속도는 순수한 물이 더 커질 것이고 증발된 양이 당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증기압력도 순수한 물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결론 자 그들은 얼마만큼의 증기압력 차이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h만큼의 증기압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이유를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설탕물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이 물의 증기압력보다 어떻기 때문에 작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이렇게 유자관을 이용해서 순의 높이 기둥의 차이를 이용해서 증기압력의 내림이 나타나는 것도 자주 물어보니까요 이 내용도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라올 법칙과 증기압력 내림을 봅시다 화학2는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정량적인 계산이 많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학1보다는 더 깔끔하고 재미나다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자 개인적으로 화학1도 재밌고 화학2도 재밌죠 근데 화학2는 이렇게 어떤 공식에 있어서 딱딱딱 넣으면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 쾌감이 있어요 아직은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쾌감을 못 느끼겠지만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요 라올 법칙과 증기압력 내림 과학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증기압력 낮아지는 게 얼마만큼일까 그거를 정량적으로 끄집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때 라올이란 사람이 이런 법칙을 하나 얘기해요 순수한 자 지금 현재 묽은 용액에서 어떠한 순수한 용액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이다 라고 하는 그 값은 봅시다 용매의 몰 분율과 용매의 증기압력의 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 선생님 이건 또 뭔가요 자 우리 용매의 몰 분율 뭐였죠 이거 이거였어요 자 요거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계산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용매의 몰 분율은요 자 용매의 몰 수와 용질의 몰 수의 합분에 누구 용매의 몰 수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 몰 분율이다라고 하는 건 아예 없으면 제로고요 그것만 있으면 분율이기 때문에 1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용액 여기는 용매 여기는 용매 저 이런 거 헷갈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세요 머리를 굴려 봅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용매만 있어요 용질 없어요 용매만 있으면 이들아 용매의 몰 분율이 얼마여야 되지? 1 그럼 요 값이 1이면 P 뭐가 나와? 용매 P 용매는 곧 뭐야? P 용액 뭐죠?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는 그 용액의 증기 압력은 곧 용매죠 용질 없다며 그렇게 외우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X의 용매 순수한 용매만 있습니다 용질 없어요 용매만 있으니까 용매의 몰 분율은 1입니다 그러면 1 곱하기 뭐야? P의 용매 결국 용질이 없기 때문에 용액의 증기 압력은 용매의 증기 압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이렇게 값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올 법칙이 증기 압력 내림인가요? 아니요 그럼 큰일 납니다 라올 법칙은 용액이 되면 말이야 용액이 되었을 때 물론 진한 용액은 안 되고 묽은 용액일 때 말이지 묽은 용액이 갖고 있는 증기 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할 거야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의 곱에 비례해 라고 하는 법칙을 내세우게 된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 값을 추론한 거예요 추론 자 그럼 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델타 P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의 증기 압력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액이 되면 더 증기 압력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낮아진 값의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 델타 P는 네 선생님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요 용액의 증기 압력을 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라울의 법칙 얘기했던 걸 좀 써먹으려고 해요 써먹어 보면 되죠 자 우리 라울의 법칙에 의하면 용액의 증기 압력을 X의 용매 P의 용매 라고 얘기했으니 이들에 해당하는 값을 무엇이라고 P의 용매 마이너스 X의 용매 거기에다가 무엇 P의 용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 보이시나요? 그렇죠 P의 용매 P의 용매 보여요 그래서 P의 용매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1 마이너스 X의 용매로 쓸 수 있더라 자 보세요 요런 표현이 있죠 우리 몰 분율 하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용액 안에서는 용질과 용매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성립을 하느냐 용질의 몰 분율과 용매의 몰 분율의 합은 얼마? 1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써주면 1 마이너스 X의 용매요? 네 그러면 이 값은 무엇으로? 그렇죠 용질로 용질의 몰 분율에다가 그렇죠 P의 용매를 해주는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 엄청 중요해요 엄청 많이 아주 많이 자 다시 한번 라울 법칙이 증기압력 내림? 아님 아님 라울 법칙은 용액의 증기압력 음 걔가 뭐에 비례라고 하는 걸 규정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과 그렇죠 용매의 증기압력의 곱 그럼 그거로부터 유도한 증기압력 내림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면 되는데 요 값이 라울 법칙 걸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P의 용매로 묶을 수 있더라 P의 용매로 묶어보니까 뭐가 나와? 1-X의 용매 값이 얻어지게 된 것이죠 1-X의 용매라고 하는 뜻은 누구? X의 용질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써 아 결론 자 증기압력 내림 폭이 크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네 보세요 용질의 몰수가 즉 용질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왜? 그 온도에서 나 용매의 증기압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용매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주어져 있는 용매 안에서 내가 그 온도에서 증기압력 내림의 폭이 크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용질의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질의 몰 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기압력 내림의 폭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합니다 자 증기압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내용 용액의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을 같이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 이 내용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화학과에 진학을 해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상평형이 일어나게 될 때의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화학도 아니고 물리화학은 화학과 전공 애들이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여러분들은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에 공식 유도하는 과정은 다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하나만 오로지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그 공식만은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직은 안 했지만 상평형 그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에 있어서 세 가지의 상태를 경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될 텐데요 자 이건 용매라고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물이죠 물일 때에는 어떤 상태야? 네 주어져 있는 일정한 압력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이 기체 자 그 다음이 가운데가 액체 그 다음 이쪽이 고체예요 얼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을 용액이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면요 네 증기압력이 더 낮아집니다 증기압력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끓는 점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내용이 선생님이랑 사실은 안 배웠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 상평형에 가서 하셔야 돼요 상평형 참 사실은 개정교육과정을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거 이런 거 가르쳐서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여기에 설명할 때면 예전 7차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예전 7차에서는 액체 단원에서 이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는데 굳이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자 잠깐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물의 종류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자 뭐가 있죠 얼음 물 수증기가 있어요 그들이 1기압에서 우리는 얼음도 냉장고 속에서 냉동해서 볼 수 있고 물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뭐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는 건 아니지만 수증기가 존재하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다양한 모습의 물질 물질의 세 가지 액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상 변화를 짧게 얘기하면서 상 변화는 이들아 온도에 의해서도 변하고 압력에 의해서도 변해 이건 나중에 상평형 가면 얘기할 거야 라는 내용을 언급했었고 그렇게 상이 바뀌게 되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상에 대해서 녹는 점 끓는 점 순수한 물이 해당되는 정의로 살펴보면 나중에 하겠지만 그 액체가 갖고 있는 증기 압력과 그 다음 그 외부의 압력이 서로 같아졌을 때의 온도가 그러면 나 액체는 외부에서 누르는 증기 압력 같은 나의 압력을 갖췄다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액체의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졌을 때의 이 지점이 바로 뭐다? 순수한 그 용매의 끓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끓는 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용매에서 마찬가지로 어는 점 혹은 녹는 점에 대한 내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순수한 물이 0도 C일기압에서 얼어요 물이 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융해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융해곡선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져 있는 이 상의 경계에서 순수한 물은 얼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업그레이드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면 증기 압력이 더 낮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증기 압력 더 낮아졌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용액이 용액에 해당하는 증기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이 더 어떻게 나타났나요? 더 높게 나타났어요 더 어떻게? 높게 나타난 결과예요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요 네,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요만큼의 폭 자, 우리 델타 T, B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일링 포인트죠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끓는 점에 해당하는 보일링 템퍼리처예요 보일링 템퍼리처, 끓는 점의 오름, 변화량 자, 그들은요 더 올라갔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상수 혹은 몰랄 오름상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몰랄 농도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몰랄 농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몰랄 농도를 넣어줘야 되죠 왜? 몰랄 농도를 넣어버리면 온도에 따라서 농도값이 바뀌니까 한편 보세요 우리 아까 물에서 얼음으로 뭐야? 얼었어, 어는 점 혹은 얼음에서 물로 녹았어 좋아 그런데 문제 뭐야? 얘가 더 그 안에 용질이 섞이게 되는 용액이 되면 그 온도에서 서로 뭉치기 힘들어 좀 더 낮은 온도가 되어줘야지만 서로가 뭉쳐서 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자,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다?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면 어는 점은 더 낮아지더라 어는 점 내림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델타, T, F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징, 자, 뭐죠? 어는 점이죠 어는 점, 프리징 포인트, 프리징 템퍼리처 그래서 어는 점의 내림값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는 점 내림 상수 혹은 몰랄 내림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농도? 몰, 몰랄 농도 몰 농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몰 농도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요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달걀을 삶으실 때 어떻게 삶으시는지 아세요? 달걀 삶을 때 그냥 물에다 안 하고 소금물을 넣으십니다 소금물을 넣는 이유는 순수한 용매가 아니라 용지를 더 넣어서 끓는 점을 더 높게 해서 사실 그 온도는 100도씨에서 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기 때문에 더 어때요? 빨리 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눈 오는 날 어때요? 눈이 막 오고 나면 제설차 막 다니죠, 제설차 제설차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립니다 그럼 염화칼슘의 역할은 뭐냐? 일단 염화칼슘은요 녹는 과정에서 열이 막 발생해요 녹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눈이 예쁘게 내려서 얼고 싶은데 열이 발생한다? 온도가 올라갔죠 표면에 그래서 녹아요 거기에다가 주위의 온도가 차가우니까 녹아있는 물도 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는 점이 더 용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는 점이 더 낮아져서 어는 점을 낮게 해줬기 때문에 얘네들의 빙판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생활 속의 사례에서도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잘 눈여겨보시고 자, 보세요 이들은 증기압력 내림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으로 인해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몰랄 오름 상수와 몰랄 농도 몰랄 내림 상수와 몰랄 농도에 비례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선생님 여기 몇 가지만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건데 자,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들은 보세요 용질이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을 다룹니다 원래는 대학에 가면 휘발성도 다룰 수 있고 전해질도 다룰 수 있는데 이걸 다 교육과정 바뀌면서 뺐죠 그래서 전해질도 아니고 휘발성도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용질이 들어있는 누구의 몰랄 농도에 다시 말해서 용질의 입자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더불어서 몰랄 농도와 더불어서 알아둬야 될 거 누구? 그렇죠 KB와 KF예요 몰랄 오름 상수, 몰랄 내림 상수다라고 하는 건 누구? 바로 용매에만 의존한다라는 거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만 이들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지 용매의 종류가 서로 같다면 이들의 값은 서로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세 가지 배우고, 세 가지 뭐였지? 증기압력 내림 자, 우리 증기압력 내림 델타 P 자, 우리 델타 P 무엇? 그렇죠 X의 용질 P의 용매 자, 다시 말해서 기억해 용질의 몰분율이 비례한다면 용질의 몰분율이 커졌다면 증기압력 낮아지는 폭도 커져요 라고 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인 경우에 있어서 용질이 누굴 넣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몰랄농도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 KB, KF라고 하는 그들의 상수는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는 뜻 자, 중요한가요? 엄청 세 가지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자,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죠? 끓는 점 오름값 측정하거나 어는 점 내림값 측정해서요 해당되는 물질의 분자량을 찾는 공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들은 끓는 점 오름이 델타 TB 자, KB 곱하기 M 델타 TF KF 곱하기 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나는 분자량을 측정하고 싶은 것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델타 TB는요 네, KB값 있고요 네, 우리 몰랄농도가 되겠죠 몰랄농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 조건이 용매는 대문자 Wg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질이 얼마가 들어있다고 되어져 있나요? 바로 그렇죠 이렇게 소문자 Wg이 들어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어떻게 측정하면 됩니까? 공식에다 넣어주면 되죠 자, 우리 몰랄농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현재 이들은 용매 Wg이에요 네, 그런데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몰랄농도는 kg에 해당하는 단위로 나눠줘야 돼 거기에다가 용질은 얼마가 있대? 스몰 W 용질에 해당하는 분자량 화학신이 얼마야? M, W 그러면 나는 뭘 알고 싶은 게 목적? 그렇죠 M이죠 M이라고 쓸게요 M 이 M을 알고 싶은 게 나의 목적 자, 그러면 나는 뭐에 대해서 써야 된다? M에 대한 식으로만 써주시면 되겠죠 범분수 정리해서 자, 그러면 볼게요 우선 이들은 W 자, 그 다음 이들은 천 스몰 W 거기에다가 자, 얼마? K, B 그 다음에 나누기 델타 T, B다 라고 하는 값으로 해당되는 각 항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딱 하나예요 누구? 이거 끓는 점 오른 공식 어는 점 내림 이 공식 어렵지 않죠?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델타 TF는요? 네, KF 있었어요 네, 자, 용매 질량 대문자 W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자, 분자량 M 해당되는 용질의 질량 W 내가 알고 싶은 정보 M 자, 따라서 M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선생님 번분수 정리해서 대문자 W 그 다음에 천 스몰 W 거기에다가 KF 거기에다가 델타 TF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라고 했던 부분 자, 이 내용 반드시 공식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우지 말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증기압력 내림부터 자, 출발 증기압력 내림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 했던 거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 되겠습니다 자, 2014년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 15번인데요 해당되는 이들은 그림 가는 T도시에서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물 A와 B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물이 서로 다른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모습이 들어져 있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른 A와 B의 증기압력을 나타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 선생님이랑 이 U자간 금방 얘기했었죠? 좀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U자간을 나눠서 보세요 자, 절반 절반 자, A와 물이 있습니다 A는 용액 물은 용매 그러면 지금 용액과 용매가 있을 때 용액이 되면 증기압력이 더 낮아져 증기압력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되는 높이의 차 얼마만큼 벌어졌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까지 수온이 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H만큼이 증기압력 낮아졌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상황 물과 설탕물 B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살펴보면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쪽에 있을 때 힘을 얼만큼 발휘하고 이쪽에 있을 때 힘을 다르게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액체에서는 동일한 온도에서 동일한 만큼의 증기압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B라고 하는 아이에서는 EH만큼이 벌어졌어요 왜? 왜 그럴까요? 자, 물의 증기압력은 동일합니다 그럴 때 현재 증기압력이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A가 B보다 더 크더라 B가 더 딸려서 똑같은 물이 물이랑의 비교인데 B에서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 말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들의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가 A설탕물, B설탕물 있을 때 누가 더 진했기 때문에 B가 더 진했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더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편 나도 볼게요 나는 뭐냐면 그 온도에서 해당되는 A와 B 수행액의 증기압력이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그 온도에서 해당되는 증기압력 A가 B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A 얘는 누구? B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값이 바로 누구야? 그렇죠 A 그 다음에 이 값이 누구니? B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뜻 자, 그러면 선택지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T도시에서 A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은 누굽니까? A 누구였죠? 그렇죠 B 아닙니다 A라고 정정해 두기 자, 그 다음에 A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과 B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이 B분의 A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되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델타 P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것이 곧 각각 설탕 용질의 몰 분율과 관련된 시기니까 델타 P는 뭐였어요? 델타 P 얘들아 라울과 델타 P를 헷갈리면 안 돼 라울은 용액의 증기압력 델타 P는 증기압력 내림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다가 그렇죠 순수한 이들의 용매의 증기압력에 해당하는 값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해당하는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먼저 A수용액부터 보도록 하죠 A수용액 A수용액에서 증기압력 내림은요 P의 용매에다가 A수용액 증기압력 얼마니? A여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때의 용질의 몰 분율은 누구니? A여 자, 그러면 그때의 P의 누구니? 용매예요 요렇게 그런데 재미난 거 A와 용매에 해당하는 증기압력의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졌나요? H만큼 요렇게 쓸 수 있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B수용액과도 보죠 B수용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순수한 용매에서 B라는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B입니다 B 그럼 빼기 B는 B의 몰 분율 XB 곱하기 누구? P의 용매이더라 자, 그러면 그들에다가는 값은 얼마만큼 벌어졌나요? 얼마? 그렇죠 2H 2H예요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보세요 선택지 A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 분의 B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무슨 정보 물어봤냐면 XA분의 XB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본 거예요 XA의 XB 자, 여러분들 보세요 XA는 P용매 분의 H XB는 P용매 분의 2H 그래서 이 값이 얼마? 2가 나오죠 혹은 자, 이 값을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A와 B를 써서 그러면 XA라고 하는 건 무엇이? P의 용매 분의 자, P의 용매 마이너스 A X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렇죠 P의 용매 분의 P의 용매 마이너스 B 똑같이 P의 용매가 있기 때문에 지워지면 된다고요 따라서 지금 A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 분의 B에서의 설탕의 몰 분율 얼마 분의 얼마? B분의 A라고 얘기했죠? B분의 A 아니에요 A에서의 몰 분율, B에서의 몰 분율은 2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용매에서 A 뺀 거, 용매에서 B 뺀 거로 정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옳지 않다 자, 디귿항 기준 끓는 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준 끓는 점 우리 아까 보세요 증기압력 내림에 폭 크면 클수록 어땠죠? 끓는 점 오름에 폭 클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나는 네, 선생님 기준 끓는 점이에요 기준 끓는 점 기준 끓는 점 A 수용액과 B 수용액의 상태였죠 농도가 누가 더 진하죠? B가 더 진해요 증기압력이 그래서 누가 더 컸죠? 그렇죠 A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B는 더 작아졌대요 아까 좀 전에 했던 요 그림을 잠깐만 돌이켜서 살펴보시면 자, 요거 잠깐만 갈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용액의 증기압력 낮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요만큼 낮아졌고 얘는 이만큼 낮아졌어요 농도가 더 진해져서 더 많이 낮아졌나요? 네, 끓는 점 올라가는 폭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아, 다시 말해서 증기압력 낮아지는 폭이 크면 농도가 진해서 크면 끓는 점도 더 많이 올라가겠군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은 자, 현재 농도가 누가 더 진해? B가 더 진해요 증기압력이 누가 더 많이 낮아졌죠? B가 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끓는 점은 B가 A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2번에 디귿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요 문제는 2015년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를 봤더니 얘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1기압에서 0.1몰의 A수용액을 단위시간당 일정한 여론으로 가열을 했을 때 나타나는 양이에요 자, 0.1몰 농도의 A수용액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용액 얼마? 1리터에 즉, 용액 1000ml에 용질 얼마가 0.1몰이 0.1몰이다 라고 하는 거 180이었나요? 분자량? 음, 분자량 180 그래서 얘는 얼마? 18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재미난 것은 얘가 100.5라고 하는 끓는 점이 였나라고 봤더니 끓는 점이 그거보다 더 어때? 더 올라가져 있죠 그럼 100.5라고 하는 건 뭘까요? 델타 TV를 의미합니다 델타 TV가 100.05 100.5가 아니라 자, 0.05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델타 TV의 공식을 내가 떠올려 보면 KB 곱하기 M입니다 KB가 얼마라고 주어졌죠? 0.5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M이라고 하는 몰랄농도가 얼마? 0.1몰랄농도여야 하는 거죠 자, 이 점에서 끓으면 현재 이 점에서 끓으면 0.1몰랄농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온도보다 더 어때? 높은 온도에서 끓고 있어요 여기서 끓지 않아요 아하 결국 이수용액이다라고 하는 0.1몰농도의 A용액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0.1몰랄농도보다도 더 농도가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억하 정확한 T에서의 증기압력 T에서 뭐하고 있죠? 현재 끓고 있는 거예요 끓였다라고 하는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과 대기압이 서로 같은 겁니다 외부의 압력 1기압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1기압과 서로 같아서 현재 끓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는 뜻 선생님, 근데 얘 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나요? 당연하죠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고 있죠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는 말 끓어서 액체, 물, 용매가 기화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끓는 상황이니까 대기압, 1기압과 같다라고 두셔야 되겠습니다 니은아 25도씨에서 이 용액에 해당하는 몰랄농도는 자, 몰랄농도 어땠습니까? 네, 기준이 됐던 0.05라고 하는 그 값으로부터 0.1몰농도보다는 더 몰랄농도보다는 더 어떻다 크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디귿항이죠? 이 수용액에서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현재 나는 1몰랄농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죠 우리 1몰랄농도는 뭐냐면 물 1000g에 A라는 용질 0.1몰이 있는 겁니다 0.1몰이다 라고 하는 건 얼마죠? 18g이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 농도보다 0.1몰농도라는 값이 더 어때요? 더, 그렇죠 진하다 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똑같은 0.1몰 18g, 18g이라고 하는 용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용액에 해당하는 즉 0.1몰 농도에 해당하는 용액의 부피는 얼마죠? 1000ml예요 0.1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용액의 질량이 관건입니다 용액의 질량 얼마로 둬야 되냐 하면 현재 용질 18만큼 있어야 하고 그렇죠 보세요 1000g과 18g을 합한 건 얼마죠? 1018g의 용액이에요 이 아이는 0.1몰 농도짜리예요 그런데 나는 그 0.1몰 농도짜리보다 더 진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물이 1000g이 아니라 1000g보다 더 어때? 작아야 되죠 1000g보다 더 작은 물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얘를 1018로 두었을 때 밀도가 얼마? 1018 나누기 1000 1.018 그런데 나는 그 그란보다 더 작은 양의 물이 있어줘야지만 농도가 더 진하다는 조건을 만족함으로 어떻다? 해당되는 밀도는 1.018 1.018이 갑자기 세상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배경 그래서 얘보다는 더 어떻다 더 작다라고 하는 진술이 맞는 진술로서 정답 몇 번? 5번으로 ㄴ, ㄷ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새로운 각도로 밀도에 대한 내용도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9월 모의평가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A와 B를 각각 녹인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분자량에 해당하는 비율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기준어는 점 되어져 있습니다 기준어는 점이 A 수용액인 얼마? 0.31 델타 T F를 쓰셔야 되죠 KF 곱하기 M 그런데 현재 나는 KF가 안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공식으로 쓰세요 쓰고 나서 A 수용액에 해당하는 분자량 MA라고 써볼까요? 자 우선 물의 질량부터 쓰도록 하죠 물의 질량 1000g입니다 1이죠 1, 1kg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A의 분자량 MA 그 다음 그들의 용질의 질량 얼마? 57이죠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이들에 해당하는 값은 내림의 폭 0.62 B, KF 자 마찬가지입니다 용매에 해당하는 질량 0.25 자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분자량 MB분의 얼마? 그들에 해당하는 질량 15다라고 하는 관계식으로 쓰면 되기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짠 얼마? 1대 2 KF, KF 나눠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다 나눠볼까요? 그러면 이들은 2분의 1은 네 선생님 자 번분수 정리해주면 되죠 자 이거 우리 번분수를 정리를 한꺼번에 해보면 한 번에 쓰죠 자 지금 문제에서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요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값은 얼마가 나왔다? 10분의 19가 나와요 정리해보시면 자 그래서 10분의 19다라고 하는 건 얼마? 1.9에 해당하는 값으로써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얼마다? 여기 보시면 그렇죠 1.9 해당되는 정답 1번에 해당하는 선택지로 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으로 보시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세 문제 풀었어요 세 문제 묽은 용액의 성질을 하면서 선생님 사실 요기를 가르칠 때는 한꺼번에 이제 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도입을 했었냐 하면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용액이 되었을 때 성질들이 막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웠던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증기압력이 용액이 되면서 낮아지는 현상 증기압력 낮아졌어?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했어요 그러한 낮아지는 폭 배웠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끓는 점 오름 증기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끓는 점의 오름의 폭도 나타났었던 장면 거기에다가 어는 점 내림 어는 점 더 낮아지는 상황 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라울법칙으로 유도된 증기압력 내림과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은 순수한 용매였다가 용액이 되면서 나타나는 집합적인 성질 한꺼번에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으로 나타난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용매에 비해서 달라지는 성질 이 세 가지만 해야 하나요? 아니죠 개정되기 전 7차 교육과정은 이 세 가지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누구? 삼투현상까지 따라서 삼투현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요 오늘 사실은 문제를 어떤 걸 해줄까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비교적 쉬운 문제로 접근하기 쉽고 해당되는 그 개념만 알면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각각의 항목만 다루는 그런 문제를 다뤘었는데 평가원에서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을 한꺼번에 종합선물 세트로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서는 선생님과 삼투에 대한 내용을 마저 공부를 한 다음에 종합선물 세트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면 될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요 오늘 배웠던 내용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공식 외우 오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